쉬는 날인데 넌 뭐해? 생각 있으면 나와 널래? 헐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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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밖에 날씨 좋은데 나랑 너랑 어때요? 공동 1등입니다. 민규, 정하, 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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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만 5천 원으로 오늘 민규 씨, 준 씨가 가자 잡자 팁 짱이 되셨어요. 정한이 형 할게요.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저와 같은 표현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저요! 제가 먼저 들었을 텐데요. 나는, 나는 을이 잘 지켜! 서로 여섯 번씩 고를 기회가 있으니까 민규야 우리가 같이 했던 걸 잊지 마. 너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우아해. 조슈아 씨부터 뽑겠습니다. 아! 다시 준 팀으로 돌아와서? 급상하게요. 오! 네. 그러면은 저는 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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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이 아니에요. 오! 좋게! 조슈아, 도겸! 우리들이 합쳤다는 거 어떻게 되는지? 조슈아, 도겸! 추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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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랑! 명호 갈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키는 게 더 필요해. 민규야. 민규야. 머리 한 명은 있어야지. 우리 미안하다. 머리가 아니다. 원우요. 원우, 좋았어. 추랑해. 지금 왜 이렇게 추랑해 하시는 이유가 뭐죠? 추랑해. 아니 왜요? 저 팀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준희를 좋아합니다. 아, 준 씨를 좋아하는 거군요. 준희를 좋아합니다. 추랑, 추랑해. 우지 갈게요. 우지!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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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씨. 너 왜 실망하는 거야? 왜 실망하는 거야? 왜 실망하는 거야? 추랑해. 춘 씨. 추냐, 추냐. 버논이 택배. 버논이 택배. 버논이. 자, 모두가 외면할 때 그는 있었습니다. 추랑해. 죄송하지만 이미 고른 계획아. 너무 늦었어. 어필이 늦었어. 어필이 너무 늦었어. 민규 씨.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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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지금 맨 마지막 고르시는 건데? 줄랑해 들고 있는 내가 쟤 뽑아야 돼? 맞아, 맞아. 지금 이리로 와. 아, 가자. 스윗 코코넛. 이내 거긴. 3, 2, 3, 2, 4, 3, 3, 1, 2, 1, 1, 2, 2, 1, 2, 2, 0, 1, 2, 1, 2, 1. 불렀다. 어? 불렀다. 죄송해요. 한 번만 보셨어요. 한 번만 보셨어요. 간식이나 커피를 쏘는 게 정해졌어요 이미. 아, 간다. 그래, 지금.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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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말 못 할 거 같아? 어, 너무 못 할 거 같아. 한 번만 봐. 진짜 이거. 그래, 이게 맞다. 너랑 디노 하는 게 맞다. 협력적인 대신. 저 협력적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민아가 멤버냐?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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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위 가위 포! 왜 안 좋아해, 반응이 돼. 자, 반응 잠깐만. 제발 뽑지 말아주세요. 디노야, 네가 싫은 게 아니야. 너가 지금 펴널티가 있어가지고. 그래, 빨리 빨리. 왜 말했어. 가만히 있어, 안 뽑았잖아. 어째서 첫 번째는 장한이 형을 뽑아야 돼. 아, 윤정아. 고윤 형사처럼 이게. 진흥해가 있어야지.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포! 나이스! 배신하지 않는 조건에서 에스쿱스. 배신하지 마. 우리끼리 배신하면 안 돼. 난 우리 게임 배신 안 해. 야, 이렇게 되면 약간 아까랑 밸런 거 달라진 게 없지 않아? 이게 단 거지. 아니야, 윤정아 네가 있음으로써 밸런스 괜찮아졌어. 지금 누굴 뽑냐에 따라 답하지. 디에이. 디에이. 열찌면 하면 돼. 안 내면 진 거 얘 또 묶이죠. 아닌가요? 진해요. 아, 이거 재밌네. 아, 이거 다들 지금 눈을 피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버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야, 우리 눈방이 쎄다. 몸 우리 쪽으로 돌아가 있어. 협력적인 자세. 그 협력적인 자세에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력적인 자세에 모방을 보여주는지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뛰어난 게 있습니다. 모두가 손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분? 슈아 씨 뭐 없나요? 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더 매력이 있는데? 슈아! 오케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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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나 부자 나와. 여기서부터 다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마음 뒤에 뻘치면 하는데 문준이 안 보여? 나 비논리 좀 제가 지 노리가 없으면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호시 하자, 호시 하자. 호시!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 두겨봐. 이번에 뽑힐 거야. 기다려. 안 내면 진 거 라이 가위 포! 라이 가위 포! 아... 아, 이제 어떡해. 하하하ㅏ아아! 하하하하하하 혁명을 위해서 도성노아 모두 움직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준이요 할게. 쥬이! 혁명하!... 야 뭐야! 넌 왜케 싫어해! 싫어하지 않았어. 좋아, 좋아, 좋아. pez2 아야자수의 코코넛 있는 거긴 아니더라도 아무렴 어때요 괜히 말해주기 싫지 어때 가겨둘지 아직은 no way 너를 보면 장난치고 싶은 내 맘 같은 거 Baby maybe 너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 좀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여 베이비 베이비 커주 하나부터 열까지 널 위해서 준비한 내 맘 너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고고 언제든 you're always by my side 한 대면 신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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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헤이 버디 스토어 가자 윤정아 오케이 에스쿱 스타 에스쿱 스토어 승부욕이 좋은 사람을 골랐습니다 이 맏형 두 명이 운동 측에서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야 진짜 나 안 뽑으면 진짜 나 진짜 이번에 불타올라 진짜로? 승부욕 불타올라 민규 가자 계속 타올라 먼저 갈게 아직 타오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조슈아 원우 네 원우 갑니다 원우 갑니다 나 진짜 때 됐어 알잖아 나 그 느낌 알잖아 패션 좋을 때 알잖아 권순이 형 태권도 고맙다 배울 줄 몰랐는데 도겸이 좋아요 난 어필 안 할게 어 알 거니까 나 알겠어 나 알잖아 이렇게 끝까지 뽑지 말아봐 너무 재밌겠다 하나 넌 어어 어 마지막 아닌데 야 뽑지 마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희 저희 여기까지 뽑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저희 여기서 한번 뽑을게요 저희 가자 오 빨리 고맙다 걱정스런 눈빛이 보여 베이비 베이비 커주 하나부터 열까지 널 위해서 준비한 내 맘 MVP한테 소원가전 두 개 줄 건데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줬네요 아 좋습니다 뭐 고백 타임인가요? 정한아 아 내가 벌써부터 뜨거운 신경전이 아 벌써부터 뭐 그런 어필을 하고 있어 형 우리 팀이잖아 형 우리 팀이잖아 형 우리 팀이잖아 좋은 거를 다른 얘기야 괜히 말해주기 싫지 어디 가겨둘지 아직은 no way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민규 오 형 형 정한아 형 적극성 나 야구 알지 나 몸을 던져 형 나 일부러 나의 전략을 안 보여준 거야 형 형 형 형 형 콥스부터 갈게 콥 아 왜 오늘 둘만 놀아 어 오늘 둘만 놀아 아니야 두 분 오케이 인정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도기 종목을 잘하면 뽑힐 거 아니야 승관아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도겸 도왔어 알겠어 우지 승관 아 좀 차지망 그래 아 승관이 괜찮아? 오케이 디노 오케이 레츠 고 와 나야 야 여기서부터 거기서 거기잖아 딱 보면 알잖아 어 안 해 아 오케이 호랑이 아 아 아 정말 조수지렁이 오케이 나 공 잘 잡아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원우 오케이 준 오케이 오케이 준형 배이비 배이비 너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 좀 가위 바위 뽀 뽀 뽀 오케이 민기 이리로 와 안 정적인 이다 나 오케이 그러니까 나 진짜 도겸 디노 오케이 디노 이제 알잖아 콤비 알잖아 참다 진짜 알잖아 이제 알잖아 얘네 발을 안 쓰잖아 발을 안 쓰면 돼 이제 알잖아 일단은 알잖아 아 어 아 잘 쓰시는데 오 호시 씨의 탱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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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 명호의 발자관을 봤다 승아 알지? 나 대구 대구랑 달라 추억 추억 홍조사 씨 재미를 선택했어요 원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렁이 할게 볼렁이 죽여 어떡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데려가자 바위바위보 조현이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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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도 들어와? 명호야 명호야 지금 우리 셋이 팀이 나머지 지금 윤정한, 김민규, 최승철은 무조건 하나 같이 하고 어차피 지금 애매하게 호시 같은 경우는 죽은 거야 이게 없어 이제 저쪽은 잔머리를 잘 쓰는 세 명이 지금 너무 모여있어서 그치 배신 때릴 수도 있어 저쪽 배신 때리는 사람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여섯 명에서 동료를 해 계속 올리고 마지막에 안 하고 어 그렇게 쓸 수 있는 잔머리 여기 누구 있어? 없어? 왜 이렇게 없어? 그나마 머리 잘 쓰고 우리는 너를 보면 장난치고 싶은 내 맘 같은 거 baby maybe 너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 좀 걱정스러운 눈빛이 왜? 경매 그렇게 빨리 끝나? 어떻게 했어? 조발 고백 어? 왜 이렇게 샀어? 왜 이렇게 샀다고? 왜? 우린 어차피 이거 살 의미가 없잖아 아니 뒷돈을 넣어 나는 참가자니까 참? 받았어 뭐? 받을 거니까 받을 거야? 아 정환이 지금 민국하실 거 같은데 너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고고 지도를 갖고 도망가야 돼 우리 도망가는 거야 왜 도망가는 거야 왜 도망가는 거야 이유가 뭐야 찾는 사람만 탈출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단체로 탈출 아니야 오늘 단체라니까 오늘 단체라니까 뭐지? 아니 우리 한디민이잖아 왜 뛰는 거야? 이거 어디 찾는 거야 지도 찾았어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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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오 지도 지도 감독님 어디로 가야지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다 찾으면 이제 감독님들도 집에 빨리 가시고 여러분들 지금 우린 버렸어 아니야 우린 무림도 여기는 무림도 그냥 나갈 수 있을까? 그냥 일단 할 수 있을까? 감독님 괜찮으세요 여기서 하고 싶어? 도겸이 형 나는 여기 나가고 싶어 야 민규야 어 라면이랑 고기 먹으면 안 돼 아 왜? 우리 둘이 탈락이야 어떻게 가는 거야 둘이? 아니 아니 우리 3시간 동안 못 가면 못 나간대 우와 이 형도 이제 소문이 쫙 도는 거야 이 형도 탈락이래 와 근데 삼겹살 여기서 죽인다 민규야 나라 정원이 탈락이야 어? 아니야 걔네 그냥 자기네들 꿈인 거 같아 탈락인 거 같은데 어? 아 그냥 둘이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탈락이라고 하고 앉아서 고기 먹는 거 같아 아니 꼭 에스쿱스를 인정하는 거 어 어 어 고누 씨도 난리 났대 제가 혼자 뮤비 찍고 앉아있네 아 호시 받아주시잖아 감독님 스파이 아 스파이 더한다 아 쏘이 맡긴다 호시 형 거기 길 쪽에 뭐 있어? 고누 씨 어 뭐 있어? 없어 진짜 없어 호랑이 뭐해 뭐하냐 물에 뭐하러 왔어 와 진짜 지금 다리가 지금 다리가 지금 하지만 가겠어 형 응? 좀 바닥에 서서 봐봐 저 카메라 롤 끊고 돌려볼까? 오 야 근데 진짜 창의적이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카메라를 롤 돌리고 나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카메라를 돌려야겠다 야 다른 애들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뛰어낼래? 끝까지 못 찾은 척하고 아 그래? 야 아니야 진짜 진짜 억울하게 정한이 형 쿱스 형 바다 쪽 갔다 찾은 거 아니야? 정한이 형 그냥 편하게 그냥 쉬고 싶어서 그래 쿱스 형은 그냥 정한이 따라해서 그래 영어말이 좀 더 일리 있어서 뭐 할 말이 없네 그건 일리가 있다 야 그럼 어떡하지 새해 천국이 뭐냐 그럼 진짜 새해 천국? 그러니까 마지막 힌트가 새해 천국인데 알이 두 개가 있었어 어려면 써봐 똑똑아 새해 천국 그래 형 머리 줍는데 새해 천국 사먹기만 하고 아 모르겠어 뭘 이거 보면 찾아야 되는데 디노야 그 조바심 그게 너를 갉아먹는 거야 조바심이 아니라 그게 우리 미션이잖아 너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고고 언제든 you're always by my side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왜 얹혀 던하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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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레헐레 홀레호레 홀레호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